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모처럼 뜻을 모으면서 의전 갈등의 돌파구가 생기는 건지 관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기로 결정된 건 아니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의사협회가 말 바꾸는 정부를 못 믿겠다며 2025학년도 정원은 왜 재논의가 안 되는 거냐고 맞대응했습니다. 협의체의 참여할지를 의사협회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대로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첫 소식 남정민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유예를 결정한 바 없다며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제한된 이후 2026년 증원 유예가 확정된 걸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정부가 받을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협의체 제안에 공식 입장을 안 냈던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유예는 아니라는 국조실의 설명이 나오자 오늘 오후 늦게 딱 한 문장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원유하는 겁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사회와 경기도 의사회도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증원 중단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도 의사회장들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서울대 의대 일부 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체 출범으로 의정 대화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던 마당에 정부는 2026년 증원 유예의 선을 긋는 원칙론에 다시 무게를 싣고 의료계도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기존 요구로 맞서면서 의료 대란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SBS 남정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